마랑 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 아 오늘 이제 CIT 이제 내가 항상 추구하는 기능성 운동 게다가 이제 운동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CIT는 이제 캐치인 트래픽인데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이겨내자 패션 패션에 타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CIT 놀이반 오신 거 정말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CIT 놀이반 메인 진행할 마랑입니다 이건모참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칭을 도와주실 여기 박진영 코치 네 그리고 유튜브 점 눈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 용현 코치입니다 고맙습니다 놀러만 온 게 아니에요 재밌게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운동하실 때 좀 힘들더라도 이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운동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6번 좋아 6번 뭐야 누구야 지금 자 잘 맞춰 잘 맞춰서 자 뛰는 거 천천히 자 끝까지 끝까지 해요 끝까지 정면보고 정면보고 좋습니다 고 쭉 쭉 좋아 5번 좋아요 바랄팀 좋아 쭉 7번 굿 그리대로 그대로 위로 쭉 1번 바로 바로 뛰어야지 우리 2번도 좋아 끝 올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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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옆으로 돌려보세요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그치 넘기세요 넘겨야 돼 코드를 넘겨야 돼 넘기고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오케이 자 빠르게 갈거야 60분 그치 좋아 굿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뒤집어 싶은 거 느끼고요 혹시 못 알아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좋다 택택거리고 땀 나고 물이 이렇게 단 적이 없어요 오케이 고고고고고고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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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니여 밀어 reserved 속 за 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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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빨리 밀어 밀어 세rer 너 빨벨 뛰어 죽으라고 работ leche 빨리 깔 밀어 야, 따른 아팠어, 따른 아팠어, 따른 아팠어, 따른 아팠어, 따른 아팠어. 걸친다, 렛츠고. 재인아, 재인아, 재인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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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승관, 승관, 승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암보다 더 안 돼, 같이 가. 야, 내가 호흡해야 돼요.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빨리 넣어. 저기, 동시에 넣어. 다시 와, 저기. 골진했어, 화이팅, 골진했어, 뛰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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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됐다, 앉아, 당겨. 아, 좋아, 당겨, 당겨, 당겨.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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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진짜, 화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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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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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가,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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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리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안전, 안전. 2번까지, 2번까지. 정현아. 정현아. 나이스. 기능반, 기능반 선수들은 운동 땀이 있어서 열이 안 나. 6번 더 타. 뒷꿈치 다야 돼요, 어머니. 6번 미쳤어? 아주 좋아. I love it. 동작을 이해하는 게 오늘 기능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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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굿. 굿. 그래. 5번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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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번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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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든. 지면을 얼마나 잘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서 내 플레이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사람과 경합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시 컴백하는 걸 배우려고 해요. 돌아오더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돌아오게끔. 어떻게 탈출해서 가장 이상적인 동작으로 나오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을 하는 거고. 언제 어디서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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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선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튀고 나가겠다. 이제 좌우 무게중심을 이제 진짜로 가지고 놀 거예요.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이거요. 이거요. 파이팅.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파이팅 뛰어. 파이팅 뛰어. 아, 좋.. 아유. 제일 많이 불렸는데. 세. 오케이. 굿. 꼼지 꼼지. 바로. 부담팀 화이팅. 좋아요. 부담팀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et's go! 나이스, 탈, 좋아요. 아니야, 아니야. 어, 나이스! 굿! 굿! 이 자식 좋아! 야, 너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뭐 혼대, 뭐 혼대하네. 어, 좋아요! 다 왔어! Let's go!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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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밀어! 괜찮아, 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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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는 경쟁도 했지만 우리는 한 팀으로서 오늘 하루를 같이 공유한 겁니다. 알겠죠? 네!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 제가 캐치인하면 트래픽하고 아래 강하게 내릴 거에요. 알겠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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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 참지! 화이팅! 이어 오세요! 야!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동동이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군인입니다. 아 famoso 군인의 그 정답은 부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와 저 형단 아니야? 아, 고위 이건 못 참지cor원 아, 잘한다! 이건 못 참지cor원 이건 못 참지cor원 이건 못 참지cor원 이건 못 참아! 이거 보세요 어! 야! 어떤 신분인가요? 그러니까요. 난 모르겠다. 이제 이거는 값어치가 떨어졌어. 라랑이 오늘 CIT 어떠셨나요? 나는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뭐 한 거 지켜보니까 나도 같이 하고 오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CIT는 전문기업으로 전문기업으로 앞으로 CIT 계획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날씨가 좋아서 지난 2주에 CIT 운동기구를 개발 중이니까 굳이 CIT 아니라도 약간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능성 선생님 봄부터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CIT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못 오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관심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운동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먼 곳에서 온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면서 재밌고 중요하고 많은 분들을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응원해 주신 우리 하이바빠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고맙습니다. 같이 즐기면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로바 근데 좀 전체적으로 텀이 길어서 이집 아니 나중에 제가 지옥반 한번 할게요. 하하하하하하